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과목입니다. 과거에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으로 있었죠. 2024년부터 이 과목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죠? 시스템 안전공학은 내용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있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들이 좀 보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공학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난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것도 전략 과목입니다. 점수를 좀 많이 딸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니까 핵심되는 사항들을 중점으로 우리가 보시고 또 덜 중요한 내용들은 잘 분별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과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안전과 인간공학이 나옵니다. 먼저 인간공학의 정의가 나오겠죠. 여러 정의들이 있습니다. 인간공학을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요. 사람이 편리해지고자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맞춰가는 것이 인간공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계, 설비에 사람을 맞추어서 사용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모든 기계, 설비, 요소들을 사람에게 맞추어가는 것. 어떻게 맞추느냐? 사람이 가장 편리하도록 쉽게 어떤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인간공학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학문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 나가겠죠. 끊임없이 사람은 편안해지고 싶고 모든 것을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신체에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책상, 의자, 여러분들이 다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 얼마나 사람에게 최적화되어서 나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공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참 편리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정의를 학자들이 어떻게 내려놨는지 가볍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인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 설비 및 환경을 설계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인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말이죠. 편안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계, 설비 환경을 설계하는 과정을 우리는 인간공학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문구를 딱 집약시켜놨죠. 인간의 편리성을 위한 설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표기방법은 다양합니다. 에러고르믹스라는 것도 있고요. 휴먼 팩터, 휴먼 엔지니어링,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 다양하게 지금 외국에서는 인간공학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발전한 나라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이다. 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용어들이 과거에는 그야말로 한 수십 년 전에는 초창기에 이게 문제로 나오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내용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인간공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이죠. 이 정의라는 것은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인간공학을 하는가? 인간의 행동이나 능력 및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한 작업 환경과 시스템의 조화로운 설계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동, 능력,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한. 그럼 이렇게 고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어떤 것을 편리하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사람이 어떨 때 가장 아늑하고 편안함을 느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죠. 수공구를 잡는데 이 수공구의 모양을 어떻게 하면 손에 압박을 덜 주고 피로감을 덜 주면서 수공구를 잡고 작업할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기계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계 규모 등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배치작업방법, 기계설비, 작업환경, 근로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행동이 고려된 시스템 디자인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인간기계 및 작업환경의 조화. 이것을 극대화시켜간다. 그래서 우리가 맨머신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전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공학을 해서 손해본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뒤에 가면 역사가 나옵니다만 초창기에는 사람을 기계설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공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맞춰가는 시대가 되니까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사람이 편안해지고 생산성이 늘어나고 작업능률이 향상되고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이 나옵니다. 배경도 어느 정도까지 시험 범위가 새롭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배경에 보면 테일러가 나옵니다. 아마도 인간공학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법칙이라고도 하죠. 시간과 동작 연구라고도 합니다. 사람의 동작을 초시계로 처음 측정을 했어요. 얼마나 빨리 하는가. 그렇게 해서 이건 좀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동작이 빠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초시계로 동작을 딱 측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사람을 기계화하는 거죠. 사람은 개개인이 다 특성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기계화해서 이 사람과 똑같은 제품을 생산량을 만들라 이러면요. 가장 좋았던 점은 뭐냐면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죠. 생산 능률에는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계화하고 사람의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그러한 연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획기적이었죠.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의 법칙을 시작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 전쟁에서 이런 학문들이 많이 발달합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때는 굉장히 좋은 무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를 특히 공군에서 많이 이걸 개발했는데 비행기를 굉장히 최적화시키고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배리하지 않은,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기계를, 비행기를 딱 만들다 보니 전투에 한번 나가보지도 못하고 조작하다가 이 조작 실수로 인해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또 사고가 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 이게 무슨 원인일까? 이렇게 해서 연구를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기계는 좋게 만들었는데 사람의 활동 범위라든가 사람의 동작이라든가 사람의 인체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으니까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게 맞추는 조종석도 사람이 앉았을 때 가장 편안하게 계기판을 볼 수 있고 조종장치를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실수를 예방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인간공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다 사람이 실수하게끔 하는 기계설비 구조였다는 거죠. 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래 만들어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에 적응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조종석에 앉았을 때의 행동 범위 또 계기판의 위치, 높이 이런 것들을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걸 먼저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기계설비를 만들면 그런 오류를 좀 줄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2차 대전 또 어떻게 보면 인간공학에는 큰 기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전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인간 위주의 설계가 이때부터 나왔고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다 고려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인식의 변화는 인간공학적인 자극과 또 제품 설계 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급속도로 인간공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많습니다. 인간공학을 함으로써 재해 예방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향상되고 쾌적한 자극 환경이 조성되고 사람 위주로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생산성 및 품질이 향상됩니다. 비용 절감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일어나는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이런 직업병도 예방이 됩니다. 이런 걸 무시해버리면 사람 자세가 기계에 맞추려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숙이든가 또 무리하게 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극대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공학적으로 하면 사람이 숙이지 않고 똑바로 서서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에 큰 영향을 덜 주져보죠. 그럼 그러한 질병들, 직업병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인간공학은 여러모로 참 좋은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체공학이라고도 하잖아요. 사실 인체공학은 정확한 인간공학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공학이 조금 더 범위가 넓죠. 그런데 인체공학도 한 부류에 들어갑니다.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침대 만드는 거 그냥 만드나요? 사람 인체 구조 얼마나 연구합니까? 그렇게 해서 쿠션이 많이 들어갈 곳, 적게 들어갈 곳. 그다음 신발을 만든다고 해서 그냥 만드나요? 발의 구조를 얼마나 연구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내는 거죠. 발을 신었을 때 가장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물론 돈이 좀 비싸진다. 그렇더라도 사람은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욕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은 앞으로 많이, 더 많이, 끝없이 아마 발전해야 할 그런 학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산업안전에 인간공학이라는 과목이 없었어요. 원래는 1과목 안에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인간공학이 새로운 한 과목으로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인간공학 기사라는 자격증도 생겼지 않습니까? 자, 작업관리와 인간공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내용을 이제 알아두셔야 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앞에는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작업관리의 계유가 나오는데 작업의 구분이 나옵니다. 작업을 구분하실 때는요. 제일 처음에 공정입니다. 공정. 예를 들어서 프레스 작업을 한다. 그럼 이게 프레스 공정이 되는 거예요. 공정은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정 안에 단위 작업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그 단위 작업으로 나누어, 단위 작업은 정확한 이런 말이에요. 어떤 작업을 하는데 어떤 한 단락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한 동작이 하나에서 다 끊어지고 두 가지로 이 동작의 형태와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것이 둘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걸 단위, 하나하나를 각각을 다 단위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를 봤을 때는 공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단위 작업 안에는 다시 요소 작업으로 나누어져요. 각 요소별로. 이 요소 작업은 뭐냐? 사람의 동작 요소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게 안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블릭이 나옵니다. 이 서블릭 하는 것은 길브레스 부부가 연구를 해서 이 손의 동작,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동작 작업을 한 18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어요. 지금은 17가지가 쓰입니다만 그렇게 분류를 해놓습니다. 사람이 동작하는 것이 최소 단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주로 손 동작 위주로 만들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레스 작업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프레스 작업은 거명과 거명 사이의 재료를 넣고 거명으로 땅 찍어서 어떤 털, 형태를 만들어내고 다시 만들어진 재료를 집어내어서 밖으로 내어가지고 적재해야 되겠죠. 파렛대에 올린다든가 이렇게 적재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프레스 공정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째로 나오는 단위 작업을 한번 나누어 본다면 재료를 정리해가지고 프레스의 거명 위로 올리는 것까지 하나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동작으로 끊고. 왜냐하면 여기서 스톱하고 그 다음 프레스가 꽉 내려와서 찍어줘야 되거든요. 프레스가 꽉 찍으면 프레스가 하는 작업이 끝나요. 또 이 하나의 단위 작업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근로자가 와서 물론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만 찍혀진 이 만들어진 재료를 다시 내려서 파렛대 위에 갖다 저장을 하겠죠. 크게 한 3개 정도의 단위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료를 위로 올려놓는 단위 작업은 다시 요소 작업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재료를 정리하는 거. 여기서 정리해가지고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해서 프레스 가까이 갖다 놔야 되겠죠. 프레스 가까이 갖다 놓으면 자실을 바로 잡고 위치를 잡고 거기에서 올려서 위로 올리겠죠. 여기도 몇 개의 요소 작업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요소 작업 안에 사람의 동작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 동작 요소라는 건 허리를 굽힌다든가 물건을 돌아서 위로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 거죠. 무엇이 흘러가는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연속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작 요소 중에서도 주로 손으로 하는 걸 하나하나 잡는다, 든다, 이동한다, 놓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서벌리기입니다. 그래서 큰 어떤 덩어리, 공정 작업에서부터 이 서벌리기 올 때까지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지어 줄 수 있는 거 이걸 우리는 작업을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작업 관리의 정의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순서들은 어렵지 않죠. 그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작업 관리의 정의가 나와요. 작업의 경제적인 면과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경제적으로 해야 되겠죠? 효율성 급대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작업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면요. 그때는 뭔가 원인을 찾아가 쉬어야 돼요. 효율성을 급대화시켜야 되죠. 너무 피곤한데 책을 잡고 있으면 내 몸도 회복이 안 되면서 공부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도 좀 쉬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필요하면 잠시 좀 졸고 잠도 자고 또 충전해서 딱 다부지게, 다부지게라는 말이 효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하더라도 그죠? 효율을 급대화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죠.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 및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위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작업관리라고 합니다. 이게 작업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사람이 피로도도 적게 느끼면서 생산도 향상시키면서 효율성도 급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작업관리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좀 주먹, 구부식으로 해서 막 그냥 사람이 중복된다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왔다 왔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이런 걸 없애고 딱 하면 좋은데 작업장 배치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면요. 사람은 사람대로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효율적인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해가는 활동입니다. 끊임이 없죠. 이거는 거죠. 사람 위주로 해서 계속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작업관리라고 한다. 작업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업순서 작성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단위작업 결정을 하고요. 제일 처음에는 공정이라고 했죠. 공정에서 단위작업을 결정하고 작업의 시작과 종료를 명확히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시작해가 어느 부분에서 일단락이 딱 끝나고 다음이 또 어디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일단락이 딱 끝나는가. 사실은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작업을 나눌 때는요. 전문가들이 와서 근로자들과 함께해서 어디까지 단위작업을 할 것인지를 상의해서 딱 정하면 됩니다. 요소작업으로 다시 분해를 하죠. 요소작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준비하는 작업과 본작업, 그리고 뒷처리작업.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기본 동작으로 분해합니다. 작업순서안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작업순서안을 검토해서 결정하면 작업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작업순서, 방법을 잘 정하고 해야 이게 또 표준작업이 되어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사업장에서 인간공학 적용 분야는 여러분들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인간공학 적용 분야는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생활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사업장에서 인간공학의 효과도 있고 사업장에서 인간공학의 적용 분야도 있는데 성능향상, 인력자원 보시면 다 좋은 거죠. 훈련 비용을 절감하고 사고 및 오동작 손실 요인을 감수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로서 해가지고 딱 보기에 이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 내게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옵니다. 작업설계와 조직변건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돼요. 특히 근골격계 질환. 여기에 굉장히 크게 기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공학이 발달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굉장히 줄여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사람의 오로지 사람의 힘과 노동력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근골격계 질환들이 많이 발생해요. 디스크, 목디스크, 허리 디스크의 팔꿈치, 손목 이런 쪽에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학화되면서 어떤 작업의자, 작업대 이런 것들을 신체에 딱 맞춰서 해주니까 굽히는 동작도 줄어들게 되고 또 굽혀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이러면 근골격계 질환이 예방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품의 사용성이 평가, 육체자가 환경 설계해주고 핵발전소 제어실, 기타 등등 특히 인터페이스 디자인하는 거 인터페이스가 뭔가 개면 아닙니까? 기계와 사람이 닿는 부분을 얘기해요. 컴퓨터 화면, 또 휴대폰 화면, 자동차의 기어, 핸들, 기계와 사람이 맞닿는 경계면, 개면 이걸 우리는 인터페이스로 갑니다. 이 인터페이스 설계가 잘 되면 기계와 사람이 소통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휴대폰을 터치식으로 한다, 요즘 말로 한다, 전부 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계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아주 편리해지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인간기계체계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개요를 했다면 지금부터 본 내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에 맨머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시스템이에요. 맨머신 시스템이라는 말은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 부품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이면서 하나의 목표, 목적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이건 다 시스템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용자가 사람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건 맨머신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한다든가 컴퓨터로서 내가 프린트물을 출력해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컴퓨터라는 부품 또 컴퓨터 안에도 있죠.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컴퓨터 안에도 온갖 부품들이 있어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조작하고 프린트 기계가 프린트를 해내고 일련의 모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서 작업을 하면 아, 이게 맨머신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의,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력을 넣고 출력을 뽑아내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입력으로부터 원하는 출력을 생성하기 위한 인간과 기계 및 부품의 상호작용 서로 주고받아야 되죠. 내가 키보드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 목적은 안전의 최대화. 우리 산업 안전의 목적이 원래 안전의 최대화입니까? 그죠? 인간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률의 극대화. 그러면서 재해 예방.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체계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계의 성격은 자동 제의 종류가 나오는데 일단 이 부분은 가볍게 개념만 좀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깊게까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개회로가 있고 폐회로가 있습니다. 그죠? 오픈루프 컨트롤, 크로즈루프 컨트롤, 피드백 제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이건 시퀀스 제어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개회로는 동작이 순서대로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끝나는 것을 개회로라 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정의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강을 좀 잡으시라고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밖에 나가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은 빨간색, 녹색, 또는 대기황색, 또는 좌회전 신호 이게요. 인간이 딱 몇 초씩 입력해 놓는 대로 딱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앞으로는 그런 게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차가 많이 오네. 아, 녹색 불 조금 더 켜져 있어야 될 것 같아. 어, 더 이상 차가 안 오네? 아, 시간은 안 됐지만 바로 빨간색으로 바뀌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앞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은 뭐냐면 정해진 시간만큼을 작동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정해진 시간동안 차가 오든 안 오든 켜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죠. 이걸 개회로라 그럽니다. 시퀀스 순서대로 조작된다. 세탁기 있죠? 이 세탁기가 절약코스, 표준코스 이런 게 아마 따로 구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해진 순서대로 물이 들어오고 돌고 물이 배수되고 탈수하고 딱딱딱하면 끝나죠. 세탁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 때가 좀 덜 빠졌네? 한 번 더 돌아야 되겠다. 어,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미 때가 깨끗해졌네? 뒷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는 만들 수는 있지 싶어요. 근데 잘 안 잊어보죠. 그런 거는 예외고 그렇지 않고 상태가 어떠하든 정해진 순서대로 딱 하고 끝나는 것을 우리는 개회로 시퀀스 제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도 쉬운데요. 많죠, 우리 주변에는. 반대로 그러면 폐회로 뭐냐? 피드백이라 그랬거든요. 크루즈 오브 컨트롤인데 얘는 인간이 어떤 목표값을 딱 넣어놓으면요. 이 목표값에 따라서 기계가 작동해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히터, 에어컨. 우리가 온도만 딱 맞춰놓잖아요. 그럼 이 기계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혼자서. 그래서 이 온도를 유지를 해줍니다. 개회로하고 다르죠, 보죠? 이걸 우리는 폐회로라 합니다.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회로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개회로는 자동화 시스템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념만 좀 잡으시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의 개회로는 어떤 것이고 폐회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거 하고 혹시나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온다면 개회로에 해당되는 이런 종류들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들이 살짝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류하는 거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정말 많다. 그때는 공부하시고요. 처음은 개회로와 폐회로에 구분하는 기준 정의만 좀 알아두셔도 됩니다. 멘머신 시스템의 유형이 나옵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동 시스템, 기계 시스템, 반자동 시스템 기계 시스템을 우리는 반자동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 시스템이 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멘머신 시스템에서 수동 시스템은요. 사람의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이 힘이 동력원이 되어서 작업하는 것 이거는 수동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망치로 못을 박아요. 그러면 망치를 들 수 있는 힘이 없는 아주 어린 아이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오로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동력원이 돼야 되니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이걸 수동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 두셔야 될 것은 이 수동 시스템은요. 내 신체적인 힘을 가지고 나의 신체로 작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못을 위에서 아래로 박으라는 법이 없죠. 옆에서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밑에서 위로 칠 수도 있고 내 하긴 나름이잖아요. 왜 그렇게? 내 마음이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체적인 힘을 동력원으로 한다. 이 내용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작업을 통제하죠. 동력원 및 제어는 인간 수공구나 기타 보조물로 구성이 됩니다. 내가 망치를, 이 망치나 이게 다 수공구죠. 그 다음 다양성 있는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체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내 몸으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정해진 걸로 안 하고 개성껏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 두세요. 다양성 있는 체계 그리고 신체적인 힘을 동력원으로 한다. 꼭 기억하시면 이 두 가지 문맥이 딱 들어가면 아, 이거 수동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계 시스템이 나옵니다. 반자동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걸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자율주행해서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게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자동차는 아직까지 뭡니까? 통제는 인간이 하죠. 동력은 자동차가 제공하죠. 그래서 나보다 힘이 더 세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동력을 제공하고 그러나 내가 조작하지 않으면 얘가 못 움직이니까 조작하고 통제하는 거는 사람이 하고 딱 분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자동이라고 하고 또는 기계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자동, 변화가 적은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설계하고요. 자, 이 말 알아두셔야 돼요. 고도로 통합된 부품들이 모여서 융통성이 없는 체계로 작동해야 됩니다.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운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졸음이 온다. 아, 안 되겠다. 졸음 휴교에서 내가 깔딱 잠 좀 자고 가야 되겠다. 융통성이 있잖아요. 작업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 아이고, 이래 하다가는 내가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야 될 것이 안 나가고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이 나고 자칫하다가는 내가 이거 나도 모르게 동작이 움직여져가지고 사고 날 것 같아. 잠시 쉬어야 되겠다. 커피 한 잔은 먹고 와서 해야지. 융통성 있게 하잖아. 융통성 있게. 기계는요. 작동을 시켜놓으면 좀 과열이 되면 이러다가 과열 될 것 같아. 멈추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여기에서의 기계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어요. 과열이 돼가지고 그 파괴되기 직전이 돼도 쫙 파괴되고 난 뒤에 아이고, 파괴됐네. 이렇게 되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모르고 액셀을 밟으면요. 아, 주인님 그거 아닙니다. 하고 작동이 안 돼준다든가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융통성이 없어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브레이크에 밟아야 될 때 액셀을 밟으면 웽 나가고 사고가 나 버리죠. 기계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사람은 융통성이 있지만 융통성이 없는 체계로 움직인다. 이 말도 알아두시고 동력은 기계가 제공하고 당연하죠. 조종장치, 통제장치라고도 하죠. 사용한 통제는 인간이 담당한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자동시스템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동시스템. 자동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관여 안 한다?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시스템에서 잘못된 말입니다. 사람이 관여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지, 정비, 수리. 이런 거는 사람이 해줘야 돼요. 기계는 사람이 동작할 때에 작동할 때에는 기계는 사람은 관여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자동시스템이 되려면요. 완전히 프로그램화 돼 있어야 돼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폐회로로 완전히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기계가 혼자서 제품을 만들고 움직이고 이동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동작하는 과정 속에서는 사람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기계는 오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는 거 없는가 감시하고 또 잘못됐을 때 수리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될 때는 에너지 공급을 해주고 기름이 없다면 채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원료도 넣어줘야 되고 없을 때에는 그래서 완전 자동화된 데도 가면요. 일정한 사람의 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다니면서 보죠. 혹시나 뭔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오작동이 일어나는 건 없는지를 이렇게 봐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말은 자동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 볼까요? 감지,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을 포함한 모든 임무수행이 완전하게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 작업은 기계 혼자 해야 돼요. 자동화라는 건. 그런데 대부분 폐회로 체계이며 앞에서 말씀드렸죠. 폐회로 라야만이 뭡니까? 정해놓은 목표값을 기계가 알아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뢰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계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죠? 그래서 감시하고 프로그램 작성하고 수정하고 정비하고 유지하고 이런 건 인간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동 글에서 사람이 속 빠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는 그냥 세 가지 유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나오고요. 뒤에 있는 이런 설명으로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가 또는 이걸 설명해놓은 1, 2, 3, 4 보기가 나오면서 잘못 설명한 걸 고르세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제 빈도가 높고 매우 중요하다는 거 곧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전달 함수의 결정은 참고로 보시고요. 시스템 특성 맨 머신 시스템의 기능 체계도라는 게 나옵니다. 이 내용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거에 아마 이 표를 이렇게 세워서 나왔던가 해서 중간에 빈칸 채우기 이런 거 비워놓고 여기에 써 넣으세요. 이런 게 실기 필답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빈도가 높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오면 틀려서는 안 되고요. 맞춰야 될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자 왼쪽은 여기 기계계라고 써놨습니다. 오른쪽은 지금 인간계라고 써놨습니다. 그죠? 여기에 기계 여기에 인간 그러면 맨 머신이죠. 인간이 기계를 조작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다. 이래 보시면 돼요. 운전 작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기계 쪽에서 인풋되고 아웃풋되죠. 인풋이 들어가 들어옵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기계는요. 어디에 표시기라는 것이 표시를 해줍니다. 자동차 생각하면 아주 편하잖아요. 자동차가 가면요. 속도계라는 걸로 표시를 해주죠. 그러면 사람은 속도계를 봐야 알아요. 유량계를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 표시기를 인간계에서는 어떤 기관이 보느냐? 감각기관이 보게 됩니다. 감각기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딱 오감각밖에 없어요. 주로 시각과 청각을 많이 사용하죠. 촉각도 쓰고 음식 먹을 때는 후각도 쓰고 또 미각도 쓰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산업현장에서 일할 때는 시각과 청각 기능을 그나마 좀 많이 사용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외우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기계는 인간에게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표시장치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걸 보고 눈으로 보면 시신경 귀로 들으면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갑니다. 대뇌로. 여기서는 중앙처리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이 뇌로 가게 됩니다. 그럼 뇌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운동기관으로 명령이 하달됩니다. 브레이크를 여기서 밟아라 해야 발이 브레이크를 밟아요. 손을 내밀으라 해야 여기서 명령이 떨어져야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다 그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 그치게 돼 있죠. 그래서 운동기관으로 뇌에서 명령을 해주면 이 운동기관이 기계의 통제기 조작장치 조정장치를 잡고 움직이게 되죠. 브레이크도 밟고 기어도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핸들도 돌리고 이렇게 하죠. 그건 전부 다 조절장치라는 기계에 있는 요소들이다. 이걸 통해서 밟으면 속도가 줄어들고 속도가 올라가는 것은 표시장치에 나타나죠. 인풋이 들어오면 그래서 속도가 줄어든 것이 또 아웃풋대가 나가는 거죠. 출력이 돼서 나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기계에 있는 표시기와 조절장치가 있고 그리고 본체가 있을 거고 사람에게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 있고 뇌에서 처리해서 명령을 주면 행동기관이 있는 거예요. 주로 손과 발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운동기관이 있다. 운동기관이 있는 행동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절장치 조정장치 조작장치를 통해서 아웃풋으로 나간다. 요 과정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맵머신 시스템의 체계도 기능 체계도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체계의 기본기능 및 음부가 나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실기필답에는 또 마찬가지 빈칸 넣기 이렇게도 나오고 필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순서가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운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 또한 운전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운전을 하고 나갔는데요. 감시 카메라가 탁 있는 거예요. 속도위반을 잡는 그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감각기관이 시각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는 게 어? 저기에 카메라가 있다. 그런 정보로 들어오죠. 이게 뭐냐면 감지하는 겁니다. 감지. 정보를 수용하는 거죠. 딱 감지하면 얘가 어디로 간다고요? 내내로 간다. 그랬죠. 시신경을 타고. 그럼 뇌에서는 정보를 처리합니다. 내가 지금 110km 달리는데 조금 위험하네. 저 100km 넘으면 찍히는 건데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 정보 처리하고 의사 결정을 하겠죠. 이렇게 했는 것을 명령을 해요. 발로 명령을 해가. 브레이크를 밟아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이 그 명령을 받아서 브레이크 위에 올리고 딱 밟는 거죠. 행동기능이죠. 그러면 출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기억을 저장하는 거예요. 정보를 저장하는 게 우리가 기억장치거든요. 감지했는 걸 바로 저장할 수도 있고 여기서 판단한 걸 저장할 수도 있고 행동한 걸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누구에게 가. 친구에게 가서 말을 하죠. 어느 사거리에 그 내거리에 봤더니 감시 카메라가 없던 게 하나 생겼어. 왜 얘기할 수 있죠? 감지했을 때 저장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속도 위반에 안 걸리려고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었지. 이걸 저장해 놓는 거예요. 아주 운 좋게 빠르게 발로 브레이크를 딱 밟았더니 속도가 딱 줄어가지고 지키지 않은 것 같아. 물론 이러면 안 되죠. 평상시에는 정상 속도 위반 안 하고 경제적인 속도 정상 속도를 다 지켜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관을 한 거죠. 그리고 보관한 건 언제든지 또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입력과 출력도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건 네 가지죠. 감지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 세 곳에서 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기업 기능에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책의 기본 기능 또는 업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좀 더 상시하게 방금 했던 걸요. 좀 더 상시하게 나눈 게 이 표인데 이 표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기본적인 방금 설명드린 내용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더 이게 난도가 높아진다면 안에 나오는 이 정보처림의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것도 내용이 많아요. 단계가 배상하고 인식하고 정리한다. 이런 내용들을 문제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직은 안 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이 부분을 한번 챙겨가시고 한번 읽어두시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다 이걸 보면서 넘어갈 시간이 없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맵머신 시스템 인간기계 시스템의 설계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인간과 기계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떤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느냐 배열을 고려한 설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인간공학이라는 맵머신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알면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배열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 배열 위치 이런 거 다 고려해야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공학을 하고 있으니까 양립성에 맞게 설계를 한다. 맞습니다. 양립성이 아직 우리가 뒤쪽에서 좀 나오는데 미리 이게 나왔는데 간단하게 뜻은 알고 갑시다. 기대하고 있는 희망하고 있는 그것에 맞게 해주는 것을 양립성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때 저게 왜 그래 이래버리면 양립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평상시에 이럴 것이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에 맞게 해주면 양립성이 맞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수도꼭지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도꼭지가 많아요. 이렇게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돌리면서 하는 것도 있고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있고 푸시 누르는 것도 있고 다양하죠.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돌리는 거 그럼 이게 돌리는 거일 때는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물이 나올까요?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물이 나올까요? 딱 이렇게 물으면요. 제가 강의할 때 갑자기 말을 좀 못해요. 한참 생각하다가 얘기하죠. 그런데 이걸 왜 물었을 때 바로 대답이 안 나올까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할 때 생각을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도 평생 실수 한 번 안 해요. 잠글 때 열고 열 때 잠그고 이런 실수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거에 수도꼭지 방향을 맞춰줬거든요. 양립성에 맞게 제작했기 때문에 이걸 오른나사의 법칙이라 하는데 사람은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 나사가 진행하는 거 앞쪽으로 수도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진행해서 막아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죠. 그래서 왼쪽으로 돌리면 후퇴하거든요. 그러면 열려요. 나사를 돌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드라이버로 딱 해서 오른쪽 돌리나 왼쪽 돌리나 어떻게 생각 안 하죠? 그냥 오른쪽으로 돌리면 쑥쑥쑥 들어가요. 안으로요. 양립성이 맞게 해 놓은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정수기에 가면 온수, 냉수가 있습니다. 온수의 색깔이 뭐죠? 빨간색. 냉수의 색깔을 모르게 해 놓습니까? 파란색. 맞죠? 왜 그럴까요? 양립성이 맞게 해 놓은 거예요. 이걸 개념 양립성이라고 해요. 사람은 빨간색 하면 뜨겁다, 덥다, 열정적이다 이런 게 딱 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파란색은 차갑다, 바다, 시원하다 이런 게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온수가 나오는데 파란색을 표시해 놨다? 냉수가 나오는데 빨간색을 해 놨다?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요. 냉수의 빨간색, 온수의 파란색 해 놓으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왜 양립성이 맞지 않게 저렇게 설계를 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이 생기고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양립성이 맞게 해주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립성이 맞게 설계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이건 양립성은 또 우리 상시하게 배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 특성에 적합한 설계를 한다? 맞는 얘기죠. 인체 특성에 적합하지 않으면 이게 부자연스럽고 내가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고도 유발하지만 말씀드리듯이 온갖 직업병 또는 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기계적 성능에 적합한 설계 반대 아닙니까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기계를 만들어 놓고 공군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에 앉혀서 서라. 이랬더니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야. 이게 사람을 기계에 맞추라는 얘기야. 이게 잘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공학이 나오게 되고 인간공학은 뭐냐? 인체 특성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주는 게 인간공학은 이게 맞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편리하게 설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그죠? 전혀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써냈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죠. 문제가 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수동 시스템에서 기계는 동력원을 제공하고 인간이 통제하의 제품을 통제는 인간이 하고 수동 아니죠. 이게 반자동이죠. 자동차 운전 자동차는 동력을 제공하고 사람은 그 대신에 조작, 통제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기계화 시스템 반자동 시스템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수동 시스템은 오로지 사람이 동력을 전부 다 제공해가지고 하게 된다. 이랬죠. 1번이 틀린 것. 1번이 답이네요. 기계 시스템에서는 고도로 통합된 부품으로 구성이 되고 맞죠. 지금 위에 설명해 놓은 것도 기계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요. 자동 시스템에서는 인간은 감시, 정비, 보존 이런 기능을 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자동 시스템에서 인간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맞죠. 인간적인 요소는 자동이 아니라 어디든지 인간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할수록 좋은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인간기계 통합체계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해서 수행되는 기본 기능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자, 감지하고 정보처리, 의사결정하고 행동하고 이걸 저장하고 기억장치에 감지 들어가죠. 환경? 환경은 없죠. 행동. 또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이죠. 행동 기능 이러면 되는데 정보 보관이 또 있죠.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이 없네요. 뇌에서 하는 거 거기에 하나 빠졌습니다. 환경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었습니다. 인간공학에 대한 개념 또 뜻을 좀 알면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내용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어려운 파트도 있는데 왜 어려우냐? 외래학문 선진국에서 이미 발전된 인간공학의 학문을 가져와서 번역해 쓰다 보니 간혹 우리한테 확 와닿지 않는 그런 약간 매끄럽지 못한 어떤 문장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용어들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좀 쉽게 알고 가고 또 살짝 알아도 되는 거는 그냥 또 버리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좀 하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